안녕하세요. 진지한 컴퍼니 김지원입니다. 오늘 테헤란노 커피클럽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빗사이드는 어떤 서비스인지 그리고 진지한 컴퍼니는 어떻게 하다 창업까지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빗사이드는 IT 서비스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가 하나의 팀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보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이 프로젝트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팀빌딩하고 프로젝트 관리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평생 직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죠. 그리고 학교 졸업하고 나면 하나의 직업으로 평생 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그 전에 했던 일은 다시 리셋되고 그래서 또 중고 신입이 되는 과정이 반복되기도 해요. 그래서 기업들도 업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무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할 때 소통이 잘 되고 협업이 잘 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인들을 위한 직무 교육 서비스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온라인 교육이나 멘토링 같은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빗사이드는 관심 있는 아이템을 찾고 함께할 사람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을 프로젝트 기반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빗사이드에서는 IT 서비스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8명의 풀 스펙으로 팀 빌딩을 하고요. 이 팀 멤버 중에서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합니다.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아이템 논의부터 서비스 출시까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차별로 저희가 마일스톤을 안내하고요.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만한 가이드와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3개월 이상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나면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는 산출물을 얻게 돼요. 그동안 빗사이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고요. 아직도 몇몇 팀은 팀을 계속 유지하면서 서비스를 업데이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빗사이드는 1200명이 신청하고 57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됐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게 제일 괜찮을 것 같은데요. 또 여기서 끝내고 싶지만 2019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1999년 라이코스코리아에서 기획자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랑 공동창업자인 박진희님은 심지어 PC통신 시절에 청년 창업해서 7년간 서비스를 운영했고요. 저희는 네이버에서 꽤 오랜 기간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앞으로 20년은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전을 시작하기 전에 20년이나 일했으니까 우리 자신을 칭찬해 주자. 그래서 1년은 안식년을 가지기로 했어요. 쉬는 동안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공부를 좀 해볼까 싶어가지고 언더독스에서 하는 사회적 경제 창업 입문 과정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기 처음 가는 날 하늘이 저렇게 끝내줬거든요. 굉장히 멋지면서도 약간 현실감이 없어가지고 으스스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날 뭔가 씌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끔 해요. 그런데 여기 갔을 때 처음에는 뭔가 가르쳐 주겠지라고 신청을 했고 심사 면접할 때는 아이템 없어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 시작한 지 3주 만에 대표님들 여기 아이템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좀 당황하긴 했는데 저희는 회사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월요일에 보고합시다 하는 문서 만들기 같은 미션은 뭐 그렇게 크게 놀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지니님이 사이드 프로젝트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는 어떨까 해서 제가 그럼 빗사이드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아이티 업계에서는 개발자 중심으로 사이드 프로젝트나 토이 프로젝트를 좀 해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해본 사람은 58%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는 싶은데 딱히 아이템은 없거나 아니면 내가 만들어보고 싶은 건 있는데 함께 할 멤버를 찾기가 쉽지 않다. 또 이렇게 지인 중심으로 멤버를 찾아서 겨우 시작은 했는데 이게 중간에 흐지부지 돼가지고 끝까지 마무리가 안 되는 그런 세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빗사이드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썼습니다. 이게 또 제출용이니까요. 근데 덜컥 퇴사 후에 첫 번째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날 심사해 주신 분들의 피드백은 이 팀은 그냥 바로 하면 될 것 같다 였어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안식년이었기 때문에 아유 지난 두 달 참 재밌었네 이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게 입문 과정이라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심화 과정을 제가 굳이 또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KTNJ에서 하는 상상 스타트업 캠프였고요. 졸지의 루키가 됐습니다. 이건 뭐 앞으로도 누구라도 깨기 어려울 기록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막 좌고 음연하지 않고 바로 실행했을 것 같지만 진짜 시작을 하려고 보니까 아 이거 진짜 해도 되나?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가 11월이었는데 IT는 연말에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이게 참여할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저희가 네이버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까 매사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몸에 베가지고 구글 폼을 만들어서 막 옥화방에 뿌린다는 게 약간 아마추어 같기도 하고 안 해본 일이니까는 걱정이 너무 앞서더라고요. 근데 루키까지 된 마당에 어쩔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비싸이드 일기 참가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폼으로 사이드 프로젝트 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았는데 첫날에 100명이 참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 8개 팀으로 비싸이드 일기를 출발했습니다. 사실 비싸이드를 기수제 방식으로 하려는 생각은 없었는데요. 저희가 초반에 많은 팀들의 다양한 상황을 한꺼번에 좀 확인하고 싶어서 비싸이드 일기 킥오프는 오전에 강남에서 하고 오후에 판교에서 두 번 진행했어요.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는 판교나 분당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강남에 있는 테헤란밸리나 강북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 점은 지금 비싸이드 7기 하고 있는데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싸이드 1기 테스트하는 동안 상상 스타트업 캠프가 끝나고 저희가 또 감사하게도 퇴사 후에 두 번째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싸이드 1기는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예상했던 것하고 다른 점이 너무 많았고 여덟 개 팀이 그때는 오프라인 미팅을 했었거든요. 그 미팅에 이제 중간중간 저희가 참여하면서 진행 상황 확인하고 하느라고 겨울에 고생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안식년은 커녕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바쁜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좀 쉬고 싶었는데 사실 저희가 쉴 수가 없었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싸이드 1기 하는 중에 많은 분들이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문의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음 기수에 참여 신청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상황이었고요. 그때 이미 신청한 분이 200명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그렇고 네이버에서도 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용자였기 때문에 서비스 담당자로서 이용자에게 한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떡하나요? 울면서 바로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참가 신청을 다 받았는데 이때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걱정을 했습니다. 이때도 고민은 우리 서비스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아니면 전파자가 되면 큰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동 경로 공개하고 이럴 때여서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지만 뉴스에서 비싸이드가 언급될까 봐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지금 시작을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연기하고 상황을 지켜봐야 될지 좀 고민을 하다가 아예 프로젝트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을 했어요. 사실 저희는 네이버 있을 때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직원들하고 화상으로 회의하고 함께 프로젝트하는 게 낯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싸이드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 진행하면서는 1기에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네 가지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14주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구성으로 기획 디자인 개발 이렇게 8명으로 팀빌딩하는 것 그리고 참가비를 받는 유료 서비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비싸이드는 IT 현업에서 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팀빌딩하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팀만 구성되면 서비스 만드는 건 다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IT 서비스를 처음부터 만들어본 경험이 없거나 다른 직무 담당자들하고 협업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 출시를 위한 단계별 마일스톤을 구체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기수당 총 4번 각 팀의 아이템 소개하고 디자인하고 개발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최종 경험 공유, 킥오프 이렇게까지 전체 멤버가 함께 참여해서 보고 들을 수 있는 믿업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3기까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2기 참가 신청 받을 때 핀란드에서 지원한 분이 계셨어요. 사는 지역에 핀란드라고 이렇게 적힌 걸 보고 이분이 뭔가 잘못 알고 신청을 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온라인인데 핀란드에서 못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사이드 3기에서는 해외에 살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팀을 따로 모집했습니다. 스웨덴, 아일랜드, LA, 뉴욕, 제주도까지 다양한 나라와 지역에서 참여한 멤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다 좋았는데 유럽하고 미국하고 한국이 동시에 참여를 하니까 시차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해외에서 참여하는 멤버들은 시차를 꼭 확인해서 제가 팀빌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사이드 1기부터 4기까지 10개월 정도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실행해보고 검증하고 다시 반영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정주영 창업경진대에 참여했는데요. 사실 이때를 기점으로 비사이드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사이드 프로젝트 하면서 내 서비스 만들어보고 싶은 사람들 연결하고 그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비사이드 참여하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 역량을 계속 발전시키고 실제 회사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는 데 필요한 실무 경험을 얻고 싶어 한다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비사이드 참여한 동기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네트워킹이나 재밌는 경험이 목적인 분들도 있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드 스킬이나 소프트 스킬을 향상시키고 또 포트폴리오도 준비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비율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사에서는 웹 디자인 하는데 앱 디자인 경험을 하고 싶은 디자이너들이나 아니면 회사에서는 백엔드 개발 하는데 비사이드에서는 프론트 개발로 참여하는 개발자분들도 있고요. 내가 새로 공부한 개발 언어를 실제 서비스를 만들면서 조금 더 능숙하게 다뤄보고 싶은 개발자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서는 마케터로 일하지만 비사이드는 기획하면서 PM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비사이드는 단순하게 사이드 프로젝트를 도와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IT 종사자들의 자기 개발과 성장을 돕는 서비스로 방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 런칭하고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니님과 제가 둘 다 서비스 기획자예요. 그래서 비사이드 처음 만들 때부터 우리는 꼭 기획자가 포함된 팀을 구성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이 있었어요. 이렇게 저희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기획자들을 위해서 교육과 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플랜X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NHN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NHN은 개발자 교육 과정을 맡고 저희 진지한 컴퍼니는 기획자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채용 연계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비사이드가 굉장히 어려운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회사에서 하는 일도 아니고 회사 밖에서 난생 처음 만난 사람들이 서너 달 만에 서비스 하나를 만드는 일이 난이도가 정말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사이드가 무슨 IT 특수부대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7월에 비사이드 스테이지라는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스테이지에서는 기획, 디자인, 개발, 마케팅까지 각각의 직무를 좀 분리하고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하나의 서비스를 완성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희 비사이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팀으로 직접 경험이라는 가치를 놓치지 않으면서 이용자들은 프로젝트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 대표님들이나 인사 담당자 만나서 우리 회사 직원이 사이드 프로젝트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회사 일이 너무 널널한 거 아니야? 아니면 이게 어디 다른 데 가려고 준비하나? 이러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비사이드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다르다. 이거를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돈까지 내면서 내 역량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표님들이 막 비용을 내주면서 비사이드에 참여시켜야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잘 부탁드립니다. 비사이드는 프로젝트 끝나면 이용자 경험 인터뷰를 1대1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한 분들이 비사이드를 통해서 경험한 거 알게 된 거 달라진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고요. 제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관리 솔루션인 비사이드 프로젝트 키트를 계속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공감한 이야기는 비사이드 만나서 너무 다행이고 힘들고 재밌고 어려워 죽겠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정말 이 한마디에 비사이드의 14주가 다 녹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왔네요. 회사 이름 때문에 야 저기는 엄청 진지한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그렇게 진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박진희, 김지연이 만든 회사라서 진지한 컴퍼니라고 지었습니다. 그럼 뭐 사이드 프로젝트 하니까 비사이든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비사이드는 진지한 컴퍼니에 비해서는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가 LP판의 A면 그러니까 A사이드는 음반 제작하는 사람이 이게 대중적으로 히트할 만한 곡을 수록하고요. B면, 즉 비사이드는 아티스트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이나 실험적인 곡을 수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IT업계 동료들이 내가 해보고 싶고 더 잘하는 것을 비사이드를 통해서 계속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비사이드는 앞으로 IT 종사자들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직접 경험해보고 자기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세서 솔루션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원하는 기업들과 그리고 더 나은 회사를 찾는 인재들을 맞춤 연결하면서 IT 종사자들의 커리어 관리를 돕는 서비스가 되려고 합니다. 진지한 컴퍼니는 꿈꾸는 사람들이 결심하고 일어서는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드는 걸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꿈이 있으면 뭐 이루어지겠죠. 근데 꿈이 있기만 하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반걸음이라도 바를 때는 실행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사이드는 우리 IT업계 동료들이 많이 경험하고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긴 얘기해서 목이 아프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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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